안녕하세요. 옛쥬맘이에요. 가을 날 편히 쉬고 있는 옛쥬.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옛쥬는 곱슬기가 심한 이중모를 가졌어요. 4년 넘게 함께하면서 크게 피부질환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발사탕하는 모습을 요즘 들어 자주 보게 되었어요. 털관리와 피부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붉은 피부 트러블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등과 배쪽은 건조하고 발바닥 안쪽은 습하고 콩케어 좀 더 신경 써주면서 먹는 것도 최대한 알러지 반응이 적은 사료를 주고 동물성 단백질 간식은 현재 먹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아지 피부관리에도 좋은데 면역력에도 도움 주는 피부영양제로 멍쑤쑤 영양갱 S급여 시작했어요. 사람보다 얇은 피부를 가진 강아지는 외부 환경과 온도, 습도, 세균감염에 취약하기에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멍쑤쑤 영양갱 S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결핍되지 않도록 돕는 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딱딱한 식감을 싫어하는 옛조가 멍쑤쑤 피부영양제를 좋아하는 건 영양갱이라는 이름처럼 발랑한 제형이면서 맛있어서 일거에요. 가수분의 연어 단백질로 알러지 반응을 최소화된 영양제라서 옛조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휴지기 없이 급여 가능하고 위장장애 및 감독성이 없는 품질관리군 품질관리가 엄격한 해섭인증 시설에서 만들어져 안심하고 옛조에게 먹이고 있습니다.